어제 테슬라 투자적격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무디스에서 결국 테슬라를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하여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른 빅테크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관련된 투자적격에서 얼만큼 주가가 상승했는지 한번 보시죠 애플은 10배 이상 상승하였고 마소는 26배 구글은 2배 아마존은 44배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10배 이상 상승하였고 엄청납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최소 10배에서 20배 상승할 것 같습니다 5년 기준으로 보면 애플이 2배 마소가 2배 아마존이 5배 엔비디아가 13배입니다 테슬라는 엔비디아만큼 상승할 것 같습니다 최소 13배에서 15배는 무난하게 5년 후에 성장할 것 같습니다 죽은처럼 저가일 때 조금씩 분할 매수 하시면 나중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테슬라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투자적격으로 상향되었고 오늘은 테슬라 중국에서 보험 수량 확인해 보니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무려 19,000대가 돌파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사분기 테슬라 인도량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럴때 분할 매수 하시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투자적격에 의해 중국의 보험대수 수량이 19,000대가 넘었다는 것은 엄청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지수에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